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남해 자택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한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으며 남편의 신고로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A씨와 남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